음악 윤대감이 장안 행길가에서 무참한 행사를 하였다는 급보가 서울로부터 북으로 500리 평안관찰부에 이르기는 기울어져가는 구근을 도하여 한창 전국의 서술이 사납던 시절, 즉 1910년 초가을 어떤 날 밤이었다. 안녕하세요. 댕댕이와 채근입니다. 오늘 김사량님의 낙조, 그 첫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사량은 근대 문학사 이래 가장 드라마틱한 일생을 보낸 작가로 1914년 3월 4일 평양시 육놀이 102번지에서 주물공장을 경영하던 부유한 집안의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김사량은 일본군 배속장교 배격운동에 연루되어 퇴학처분을 당한 채 일본으로 건너가 사가고등학교 문과 을료에 입학, 졸업했습니다. 낙조는 조광지의 1940년 2월부터 1941년 1월까지 연재한 장편소설입니다. 시대적인 배경은 일제의 강제 침탈 무렵부터 3.1운동 전후까지의 식민지 초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친일 관료 일가들이 호화롭게 향락에 도취한 것으로만 묘사해온 우리 근대 소설과는 달리 그들이 독립운동가들로부터의 보복이 두려워 삶의 바탕 자체가 근본적으로 불안에 휩싸인 채 지속되었다는 관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낙조는 단순히 한 시대에 부패한 기족 집안의 운명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지표를 세우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몰락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낙조 김사량 제1부 윤씨네 사람들 극보를 접한 지 다음 날 이른 새벽 삼사의 사정에 매운 한 틀의 승교가 서울로 나가는 평양성 대동문 앞에 창황이 내다랐다. 그 뒤로는 어떤 젊은 여자가 머리를 흐트린 채 허덕이며 따라온다. 늙은 성문지기는 교군들 앞에 나서며 아닌 새벽에 웬 사람이냐고 어성을 높였다. 그러자 교의 뒤에 호의하고 섰던 장대한 사내가 덥숭 나서며 문지기의 속사춘 목소리로 무어라 주절거린다. 어차피 성문지기는 그 자리에 엎디어 놀란 소리로 음...님께서 쉿 어두침침한 무서운 성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동안 뒤에 따라오던 젊은 여자의 그림자는 마침내 내다랐다. 여자는 교에 넌지시 메어 달려 숨이 턱에 오른 소리로 무엇인가 애연하게 부르짖는다. 겨우 열일 여덟밖에 안 되어 보이는 애티있는 소리는 새벽에 고요한 공기를 흔들며 단말마처럼 떨리었다. 그러나 캄캄한 승교 속은 죽은 듯이 아무런 반향도 없었다. 끼익 육중한 소리를 내며 성문이 열리었다. 강가에 히멜그란 안개가 퍼져들어와 그 무럭무럭 농담을 짓는 광망이 컴컴한 속에 서성시고 있는 그들을 묵화처럼 그려낸다. 승교는 다시 사정들의 어깨 사이에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젊은 여자는 놀라 비명을 치르며 늘어지었으나 사정없이 내닿는 교는 그를 비쳐버리며 손살같이 성문을 뚫고 나간다. 고주너기 초가을의 밤은 밝아오며 동쪽 하늘은 차츰 불그레 동이 터올랐다. 웅장한 3층 망루는 새벽 안개를 휘저으며 나타나고 안개는 그 시커먼 위용의 무섬을 타 흐밀흐밀 물러간다. 성안만 호도 또한 하나의 새로운 역사에 바퀴를 돌린 이날의 밤으로부터 깨어난다. 성벽의 밖을 용용히 흐르는 대동강에 삿대를 지르는 소리만 철수락 철수락 한가히 들려올 뿐. 이익하여 관의문 앞에 인경이 은은히 울려 들려온다. 평양성 육문은 모든 성문을 일제히 열어젖힌다. 대동문으로 배추, 무, 콩, 파들을 성 안에 지고 들어오느라고 떠들썩하던 강 건너 사람들은 성문을 들어서자 펄쩍 놀라 그만 그 자리에 늘어붙었다. 성문 옆 돌짝지에 차림차림 보통이 아닌 어떤 어여쁜 여자 하나가 정신이 혼미하여 쓰러져 있는 것이다. 그것은 아주 숨이 꺼진 듯이 우무적되지도 않았다. 그들은 이상한 듯이 마주 한 번씩 쳐다보고 고개를 끄덕이었으나 그러나 아무도 어쩐 영문인지는 알 바가 없었다. 무슨 사악신데 하필 이 새벽에. 얼근뱅이 영감이 아주 문자를 써보려고 어기뚱하니 한마디 띄워놓자. 괜히 덜 섰지 말고 빨리 가기나 함세. 하고 좀처럼 지혜 있는 중들근이가 서둘러댄다. 멀쩡하니 보고 있다가 또 본부에 끌려가지원. 옷 입은 새를 보면 알지. 저 사악씨가 무언줄 알아? 뭐야? 모두들 겁을 집어먹고 둘러돌아섰다. 관기지 관기. 중들근이는 입을 쩍 벌리고 이렇게 부르짖더니 그만 앞서 줄다름을 쳐간다. 그들은 모두들 목을 길게 뽑고 무엇이라 수근수근 되었으나 역시 분명히 관기라면 가까이 섰다가는 공연한 봉변을 당할지도 모르겠다고 겁이 시퍼렇게 나서 뒤따라 도망을 치는 것이다. 구름이 뭉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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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어오르는 날 동산 풀 언덕에는 겨우 애닐곱이나 되었을까 말까 한 얼굴이 흰 웃음풀의 한 소년 하나가 혼자서 언제까지나 심드렁하게 앉아있었다. 그의 발밑에는 수십 장의 절벽이 단해를 이루고 그 아래에는 검푸른 대동강이 지질펀하니 가로도여서 언제나 꿈을 꾸듯이 흘러내린다. 소년은 한참 동안 멀거니 강가를 바라보고 있다. 강 건너 백사장에는 아지랑이가 어리고 백은탄의 물결은 잉어가 노니는 듯 대동강이면 능나도 우거진 수양버들이 그림자를 잠근 언덕 밑을 성같이 솔단을 쌓아 채운 수상선이 흐느적 흐느적 져 내려온다. 어떤 때에는 들리는 듯 마는 듯 노랫소리도 날아오고 이리하여 외로운 그에게는 이 산수 경치가 다시 없는 그의 귀한 동무가 되었었다. 조그만 물새가 쫑쫑 지적이며 그의 옆과 바위 틈 사이를 날아다니는데 어디선가 두루미가 한 마리 내려와 소나무 가지에 우뚝 올라앉더니 목을 길게 뽑고 주위를 뚜룩뚜룩 살피기 시작하였다. 그제는 소년은 고개를 돌리고 이것을 물끄러미 보고 앉았다가 주춤 일어서더니 휘이! 하고 손을 들어 쫓는 시늉을 하여본다. 그러나 두루미는 목을 기웃둥 할 따름 까딱도 움직이지를 않는다. 휘이! 또 한 번 손을 들었으나 두루미는 이번은 목을 반대쪽으로 기웃둥 할 뿐. 그러므로 소년은 지척지척 두서너 걸음 다가서면서 휘이! 하고 크게 소리를 질러보았다. 그제야 두루미는 조금 쥐치를 펴며 날아갈 듯한 자세를 보인다. 소년은 아주 신이 나 손을 자락자락 치려는데 도련님! 도련님! 하고 어디선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때 비로소 소년의 얼굴에는 생기가 오르고 어깨는 들먹하며 입가장에는 삐소를 띄운다. 밥하는 우스꽝스런 노파가 뻐그작시며 찾으러 올라오는 것이다. 갑갑하던 소년은 캐득캐득 웃으며 노름치고 싶은 충동에 다름질을 쳐 무너진 성돌 밑에 숨어버렸다. 두루미는 놀라 후두딱 커다란 지체를 펴고 날아난다. 소년은 손으로 입을 막고 웃음을 억제하면서 노파가 엉금엉금 기어오는 것을 엿보고 있다. 노파는 이미 그가 어디 숨은지를 알아채고서 우진 허리를 굽히고 기웃기웃 사면을 둘러본다. 우리 도련님 어디를 숨었을까 큰일 났네 여기 있나 그럼 저기 있나 옆에 있는 저를 찾지 못하는 노파의 짓이 하도 우스워서 소년은 그만 참지 못하고 캐캐거린다. 그러면 노파는 아주 눈이 둥그레지며 옳지 우리 도련님이 하면서 달려든다. 소년은 더욱 의기가 올라 캐들캐들 하며 또다시 줄다름을 치었다. 소나무 새를 뚫고 풀밭을 달리고 위태한 바위 틈 속까지 숨어든다. 그저게는 노파는 진정 겁이 버럭나서 허겁지겁 달려와서는 멀찌간히 서서 손을 휘저으며 숨이 턱에 닿는 소리로 아이고 도련님 큰일 날라고 거기 가만히 계셔요 가만히 계셔요 하고 슬금슬금 다가서자 소년을 번쩍 붙든다. 노파는 땀벼락을 쓰고 그제야 숨을 휘이내어 돌린다. 소년도 그제는 제가 아주 아슬아슬 무서운 곳까지 온 줄을 알고 노파에게 엄격결에 안긴다. 원 도련님도 이 할매를 죽일라고 어머님이 찾으신답니다. 이리하여 저녁때가 되면 소년은 노파의 등에 엎여 동산을 내려오게 된다. 거기는 기생골이라 하여 밤낮으로 장고와 가야금소리가 떠날 줄을 몰랐다. 그의 어머니 산월이는 아직 스물셋으로 그 당시에는 평양성 내에서도 드러난 명기였다. 곱게 머리를 빗고 단장을 하고서 마루에 오두게 앉아 기다리다. 아들 수일이가 들어오면 팔을 벌리고 맞아들여 무릎 위에 올려앉히고 뺨도 비비대고 꼭 끼어안고 바드득 떨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그날에 놀던 이야기며 본 이야기를 고시랑 고시랑 물어보기도 한다. 그러나 소년은 항영 손가락을 입에 문 채로 늘 아무런 대답도 않고 고개를 숙이고 있기 때문에 이 모자는 언제까지나 말없이 가만히 앉아있기가 예상사였다. 그럴 때 노파가 우람스럽게 수선을 떨며 소년이 놀던 이야기를 자랑삼아 펴놓으려 하면 산월이는 다만 둘의 행복된 시간을 남에게 아끼고 싶지를 않아 또 진내는 가만히 있어요 하며 쏘아붙였다. 그리고는 꺼지게 한숨을 짓는다. 수일은 물론 기생이 어떤 것인지를 몰랐다. 그에게는 어머니가 전부였으며 그리고 어머니와 같은 여자의 세계는 이 동리에서는 모두가 기생이었기 때문이다. 기생 중에서도 제 어머니가 남보다도 유달리 아름답다는 것이 그에게는 은근히 자랑이었을 따름이다. 그것이 언제였던가 그때에도 해가 중천에 오르도록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지를 않아 혼자 시무룩 일어나와 동산에 올라앉아 있노라니 양복을 입은 어떤 젊은 사내가 물끄러미 가까이 오더니 너 산월이에로구나? 고 물은 것이다. 소녀는 의아스러이 한참을 번번이 쳐다보다가 그렇다고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었다. 그러자 사내는 넌지시 웃음을 띄우고 다가와 앉으며 너희 집이 누구 손님이 와있니? 하므로 소녀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반사적으로 일어서며 고개를 좌우로 설레설레 흔들었다. 그러나 그때 왜 그런지 서러지어 울먹울먹하는 저를 붙들고 사내가 가까스로 달랬기 때문에 아마 기생인 어머니가 퍽 훌륭한 사람이려니 하고 그는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날 소녀는 노파에 업혀 집에 돌아오자 시무룩 등이 앉아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에게 전애 없이 눈을 푹 내리뜨고 물었다. 뭘 하댄? 수일아 내가 하긴 뭘 하겠니? 어머니는 힘없이 미소를 띄웠다. 쌩긋 웃을 때에는 박속같은 고은이가 가지런히 드러난다. 너를 기다리고 있었지. 누구 손님 오지 않안? 수일이는 이상한 듯이 뒤집어 울었다. 그때 어머니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리고 반달같은 눈썹은 파들파들 떨렸다. 아이고 니가 그런 소리를? 난 뭐 다 아는데? 하고 수일은 입을 삐죽삐죽 울상이 되어 중얼거렸다. 산월이는 도톰한 입술을 깨물며 창현이 입가장에 미소를 띄웠다. 까만 눈에서 구슬같은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지었다. 소년은 그제야 제가 물어본 말이 의외로 어머니를 슬프게 만든 줄 알고 그 다음부터는 결코 그런 말은 하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그렇기에 수일은 더욱더욱 말이 적어 으슴프레한 소년이 되고 말았다. 밤이 되면 언제나 인력거가 뿡뿡거리며 어머니를 데리러 온다. 그러므로 수일이는 밤에도 혼자서 애로이 잘 수밖에 없었다. 노파는 해만 지면 제 방에 활개를 펴고 넘어지어 집채가 떠나가게 코를 드랑드랑 고라댄다. 소년은 밤중에 눈이 뜨이면 한없이 적적하고 무서웠다. 우무적 우무적 이불 속으로 파고 들어가 숨을 죽이고 이불 사이로 살그머니 방안을 내다본다. 댕그렁하니 빈 방안에 촉대에 꽂은 밀촛불만이 흐물흐물거리고 자갈박은 장롱은 한구석에 우쭐하니 서서 유란하게 얼른댄다. 경대는 은목에서 번쩍거리며 촛불은 그 속에서 너울너울 춤을 춘다. 역시 경면에 그림팔을 비추고 있는 분수기니 기름병이니 여러가지 화장구는 금시로 마개를 터치고 옛말처럼 펄펄 타오를 것 같기도 하다. 수일이는 소스라쳐 놀라며 온몸에 땀을 쭉 끼치고 두 손을 모아 합장을 하고서 어머니가 빨리 돌아오기만 바랐다. 그러는 사이에 다시 푸시시 잠이 들어 버리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오밤 중 한시나 두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다. 방안에 돌아오면 힘없이 경대 앞에 풀썩 주저앉아서 하염없이 제 발그레한 얼굴을 들여다본다. 소녀는 제 어머니가 돌아온 줄 알고서도 이불 밑을 들고 몰래 내어다볼 뿐 숨소리도 크게 쉬지를 못하였다. 그러나 그는 지금도 제 어머니의 이와 같은 애끈코도 아리따운 영상을 얻지를 못한다. 잠자리 속에 숨어서 얼마나 늘 제 어머니의 이러한 염자를 황홀히 보아온 것일까. 정기 없는 진주 같은 눈에는 아직 어린 애티가 어리고 약간 파리한 볼에도 숨길 수 없는 애초로움이 잠겨 있다. 산월이는 한참 동안을 정신없이 앉았다가 눈을 스르르 감더니 한숨을 크게 한 번 쉬고 일어섰다. 몸에 걸친 비단옷이 살랑살랑 꽃잎처럼 이곳저곳에 흩어진다. 그러면 수일이는 피가 술렁술렁 숨을 거리는 것 같다. 하얀 도담한 어깨가 나린나린한 곡선을 펴면서 나타난다. 어디서 한 마리의 학이 춤을 추러 왔는가. 스르르 불이 꺼지니 빛이 비념하니 유난하게 캄캄한 방 안을 반딧불처럼 헤엄친다. 수일이는 눈을 꼽 들이 감고 숨소리를 자추고서 더욱더욱 이불 속으로 깊이 깊이 들어갔다. 그러자 어느덧 푸근한 가금돌이에서 흐끈흐끈 향기가 내어 풍기는 어머니의 두 팔이 그의 조그만 윗돌이를 살며시 끼어들였다. 오 우리 수일이를 혼자 두었댔구만 오 수일이는 왜 그런지 숨이 가빠 아무 말소리도 나오지를 않았다. 그러면 어머니는 더욱더 그를 굳세게 끌어안으며 포동포동한 손으로 잔등을 자락자락 두드린다. 내가 몹슬련이지 몹슬련이야. 그리고는 바르르 떨었다. 산월이는 본시로 연약한 성질로 태어나 더욱이 수일의 어머니는 아직 연세도 어리어 보기에도 애연하였다. 등에 걸머진 숙명이 그를 깊은 절망의 심연에 떨어뜨린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빠져나오려 바둥바둥 애를 쓴다든가 아우성을 친다든가 그러지는 못하고 어디까지든지 운명에는 복종을 한다는 또 그래야만 되는 줄로 알고 있는 여자였다. 그렇다고 산월이는 결코 행복된 몸이 아니었다. 그러니 혼자 마음이 클클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극매일적도 많았다. 아들 수일이가 있는 앞에서도 큰 소리를 치르며 흥흥 울기도 한다. 그런 때 소녀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나 무섭다 할까 외롭다 할까 한 구석에 움쳐서서 불불 떨며 어떻게 하면은 슬픈 어머니를 마음 편안케 할 수 있으랴. 좁은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이다. 때로는 산월이는 애타는 마음을 가누지 못하고 요정에서 손이 권하는 대로 술을 받아 엄부렁치하여 밤이 늦어서 돌아오는 적도 있었다. 그때는 반드시 수일이를 흔들어 잃궈낸다. 자기의 슬픈 심사를 걷잡을 길이 없기 때문이었다. 수일이는 술 냄새가 풍김으로 봉실한 코끝을 찌끗찌끗하며 일어난다. 그러면 어머니는 막 눈물이 쏟아질 만치 몸을 비틀며 간드러지게 웃어댄다. 난 또 술을 먹고 왔구나. 술을 먹고 와서 그래 우리 수일이 노염났나 보구나. 수일이는 졸음에 취한 눈을 어렴풋이 뜨고서 어머니를 한번 쳐다보고 머리를 설레설레 저었다. 어머니는 만족한 듯 쌩긋이 웃어보인다. 그래도 나는 또 너랑 오늘 또 마주앉아 소리라도 하고 싶었단다. 수일아 내 마음을 알겠니? 응. 수일이는 눈을 비비적거리며 고개를 끄덕이었다. 그럼 내 한마디 부를라. 산월이는 가야금을 들어 무릎 앞에 놓고 섬섬 옥수로 십이온줄을 넘나들기 시작한다. 구슬픈 음률은 끊어질 듯 미어질 듯 울리며 구르며 서로 합치면서 고요한 야경의 공기를 흔드니 산월의 철양한 목소리는 육자배기의 한 머리를 잡는다. 무풍에 홍도하는 새우 동풍에 눈물을 머금고 동정호 빛이인 월색 금음이 되면 무광이라 내 심중 깊고 깊고 해포를 누가 알리? 산월의 목소리는 방울이 울리는 듯 옥을 깨치는 듯 명주를 찢는 듯 오르고 내리고 가냘픈 분결같은 손길은 가락가락 줄을 타고 노닌다. 소년은 이런 적도 여러 번 지낸지라 고개를 푹 숙이고 어머니의 흔들리는 손가락만 바라보며 어떻게든 어머니를 기쁘게 하리라고 생각한다. 수일아 받아야지. 소년은 이내 목소리를 가다듬고 젖먹새 소리를 뽑아 하룻밤이 깊도록 어머니를 그리던 애로운 심정을 하소연한다. 화양숲의 춘풍절과 낙엽오동 취야월에 소소한 바람소리 첩첩 무궁한 이인의 마음 부질없는 흥을 자아내니 잠 한잠을 이룰 가망이 전혀 없네. 그러면 산월이는 말할 수 없이 서글퍼지어 산란한 심사 겉잡지를 못하는데 수일이는 다시 이어 벽사창이 열리거늘 님이 온가 나서 보니 님은 정녕 아니오고 하늘에서 봉황이 나려와 춤만 춘다. 산월이는 그만 더 줄을 긋지를 못하고 가야금 위에 가는 허리를 박고 흐득흐득 느껴우었다. 수일이는 한참 동안 어머니의 흐득이는 어깨를 바라본다. 어린 마음에도 어쩐지 안된가 싶어 일어나 어머니 옆으로 다가갔다. 어머니 왜 울어? 그제는 어머니는 몸을 쳐들어 두 팔을 벌려 수일이를 안아들이고 칠보임에 금나비같이 몸을 떤다. 뺨으로는 눈물이 비오듯이 흐르고 있었다. 내가 울기는 왜 울겠니? 네가 소리를 너무도 잘하니 슬퍼지는구나. 오 우리 수일이는 내 아들이야. 산월의 아들. 산월의 아들. 목소리까지 날 닮았구나. 소년은 어머니의 하는 말을 들으니 노래로 어머니를 진작 만족시킨 것 같아 마음이 흐뭇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모자가 둘이서 껴안고 우는 것도 싫지가 않아 어머니의 목에 을에 손을 감으며 엉엉 울어댄다. 그럴 때면 옆방에서 코를 골며 자던 노파는 어느 바람에 벌써 문 앞에 나와 쿨척쿨척거리며 따라온다. 왜 그렇게 우신답니까? 미산이 도련님을 봐서라도 참으셔야죠. 그러며 제딴는 더 소리를 높여 왕 울음보를 터친다. 산월이는 겨우 정신을 수습하고 울음을 그치려고 숨을 흑흑 들이키며 내가 참 요즘 정신이 나갔나 보구나 울지 않으마 울지 않아 응 수일아 너도 이만 그쳐라 우리 수일이 용한아이지 그러나 수일이가 여태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가장 행복되기는 역시 이 시절이 아닌가 한다. 만약에 자기네 모자가 일평생 이곳을 떠나지 않고 살 수가 있었다면 그래도 그들은 얼마나 행복이었을까 어머니는 언제까지나 이쁘고 공손하며 동사는 언제나 그를 반기는 훌륭한 노름터이지 않은가 그러나 그는 일곱 살 되는 해 가을에 어머니와 같이 평양을 떠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어떤 날 밤 수일이는 무엇인가 아우성을 치는 소리에 놀라 소스라쳐 깨웠다. 자는 동안 저는 잠자리째 노파의 방에 올마와 누워 있었다. 밤 손이 있을 때 이런 적이 한두 번 없지는 않았으나 그런 때마다 노파는 늘 우물쭈물 무어라고 옮겨다 누인 변의 말을 늘어놓았는데 이때는 어쩐 일인지 노파의 얼굴은 뻣뻣 굳어진 채 푸들푸들 떨리고 있었다. 그러자 건넌방으로부터 연달아 어머니의 악받친 비명이 울려왔다. 그리고 가장 진물이 깨어지는 소리가 띵그렁 철그렁 요란하게 들려온다. 도련님 하며 노파는 사해아진 수일이 얼굴을 우르머린 상으로 내려다본다. 서울대감 아버지가 오셨답니다. 서울대감이 내려오셨대요. 아버지? 단마디 수일이는 놀라 부르짖었다. 아버지라는 말이 닿다가 그의 온 몸뚱을 잡아 흔든 것이다. 공포라 할까? 모멸이라 할까? 일종 무어라 말할 수 없는 혼란을 그에게 일으키게 하고야 말았다. 아버지, 이것은 그의 모자 사이에는 어떤 무서운 폭탄과도 같이 생각되어 왔었다. 하나가 이것을 들면은 또 하나는 영락 없이 위험에 빠진다는 것처럼. 그러므로 그의 두리는 지금까지 아버지라는 말을 무섭게 알고 꺼리어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입 밖에 내지를 않도록 힘썼다. 언젠가 한 번 수일이가 무슨 말 끝에 아버지라는 말을 물었을 때 산월이는 파르르 떨면서 아버지? 수일인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어머니가 혼자서 낳단다. 하며 너무도 펄펄 야단을 떨어 좀처럼 수상은 하였으나 그 뒤부터 다시는 아버지라는 말을 꺼내본 적이 없었다. 이것은 또 어떻게 된 일일까? 혹시 어머니의 숙명적인 온갖 괴로움과 슬픔이 오랫동안 지내는 사이에 소년 자신의 괴로움과 슬픔으로 이어진 것이었을까? 그랍니다. 아버지랍니다. 그러면서 노파는 슬픔에 가득한 얼굴을 끄덕이었다. 와 그런지 싸움을 하십매다래. 이를테면 그의 아버지인즉 지금으로부터 7년 전 초가을 어떤 날 새벽 아직 밤이 트기도 전에 평양성을 탈출하여 일로 서울을 향한 원평양 윤성효였다. 산월이는 그 당시 겨우 16살의 어여쁜 동기로 하루저녁 성래의 만기와 더불어 신관의 연락에 나갔다가 성효의 눈에 뜨인 바 되어 관방에 매여 얼마 동안을 눈물로 지내는 동안 그만 해임한 몸이 되었다. 그 사이에 서울 전국에는 전광석화와 같이 천변 만화의 정변이 일어났다. 성효의 선고윤대감이 합병을 위하여 큰 공운을 세우고 남자계 영위까지 받게 된 것도 이때이다. 그러나 소란한 흉변 통에 대로상에서 친정파 누구인가의 칼을 받고 무참한 죽음을 보자 이 흉보를 접한 성효는 황망히 교를 달려 서울로 올라가려 하였다. 그때 대동강 안까지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허겁지겁 달려와 매달려 새벽에 정적을 흔들며 비통한 애원을 하던 젊은 관기 이것이 바로 산월이었던 것이다. 그 후에 산월이는 겨우 열일곱의 몸으로 수일이를 낳고는 다시 할 수 없이 기계에 묻혀버렸다. 그리고 관방에서 부리던 지금의 노파를 데리고 이제는 수일이가 별거 없이 자라기만을 낙으로 삼고 지내었다. 서울로 올라가 새로이 남작을 이은 성효는 그 후에 다시는 그들 모자 앞에 얼씬한 적도 없고 아주 씻은 듯이 돌보지를 않았다. 오히려 산월이는 이것을 기뻐하였다. 사랑하는 수일이가 누구보다도 제 혼자의 아들이라는 행복감에 젖기도 하려니와 그는 다시 없이 윤성효를 무서워하였으며 또 싫어하였던 때문이다. 그리고 남작은 재임시에 가진 악정으로 이 지방 사람으로부터도 아주 저주를 받는 존재였으며 산월이도 남 못지않게 그를 증오하였었다. 그러나 이날 밤 어떤 요정의 일실에 불리어 들어가 고개를 푹 숙이고 인사를 마친 뒤 얼굴을 쳐들었을 때 앞에는 틀림없이 윤성효가 껄껄 웃으며 앉아있지를 않은가 산월이는 몸소리를 치고 움츠러들었다. 어린애가 길러 난다는 말을 듣고 왔네. 성효는 역시 예와 다름이 없는 육중하고 천연스러운 목소리로 엄누르듯이 입을 열었다. 언제나 그 목소리를 들으면 호랑이 앞에 지 모양이 되는 산월이었다. 가슴이 울컹 내려앉는다. 수일이가 자라남을 어떻게 알고 있으며 또 무슨 생각이 들어 별안간 찾아온 것일까. 사실 그는 정실과 사이의 애아들이 동경에서 객사를 하자 앙앙 불락이다가 평양에 흘리고 온 씨를 찾으러 마침내 내려온 것이었다. 남작은 주춤 몸을 펴더니 팔을 들어 이리 와 호령하였다. 산월이는 등줄이 쭈뼛하고 이마가 화끈하여 벗쩍 얼굴을 쳐들었다. 7년이 지나서도 조금 더 다름이 없는 핑핑한 얼굴 우무럭한 눈 두드룩한 입 가장자리 허연 콧수염 그의 눈에서는 불이 인다. 터지려는 눈물 슬픈 원한 이것을 참느라고 다다물고 있는 입술은 바들바들 떨리었다. 이튿날 아침 수일이는 자리에서 일어나자 그냥 동산으로 따라 올라왔다. 이슬 안진 풀포기에 아침 햇살이 끼치고 소나무 가지에서는 여전히 이름 모를 새들이 뽀롱뽀롱 날고 있었다. 그러나 수일이는 웬일인지 슬프고 슬퍼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풀밭을 소나무 사이를 성 밑을 누구에게 쫓기기나 하는 듯이 숨이 턱에 닿아서 한없이 한없이 달아났다. 내종에는 기가 지나여 쓰러져 누워 소리를 내어 엉엉 울다가 그만 풀깃 그곳에서 잠이 들어버렸다. 그리하여 허둥지둥 찾아다니던 노파에게 붙들려 발버둥을 치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는 낮이 기울어서이다. 돌아오니 어머니는 방 안에서 이불을 쓰고 누워있는데 마루 위에 몸뚱이 커다랗고 어깨가 우거든 사람이 쭈그리고 앉아서 담배를 풀신 풀신 피우며 유심히 바라본다. 수일이는 어쩐지 가슴이 울렁거리고 무서워 노파의 치마디에 숨어 떨어지지를 않으려는데 노기는 가까스로 끌고 가면서 도련님이 아버지께 인사 하갔답니다. 하고 서둔다. 수일이는 한사코 안 가겠다고 치마디에 메어 달려 발을 벙둥벙둥 굴리었다. 남작은 푸짐한 기쁨에 마음이 흐뭇하여 새 아들을 바라보며 수염을 쫑깃쫑깃 하는 것이다. 그러나 억지로 토방가에까지 끌려왔을 때 수일이는 머리를 숙인 채 눈을 내리뜨고 숨소리를 죽였다. 그리고 한 번 서먹서먹 쳐다보려다 아버지와 눈이 마주치었을 때 그만 그 자리에서 으아 하고 소리를 내어 울었다. 아버지는 저기 개쩍은 듯이 수일이를 빠니 들여다보더니 허득 하고 그만 웃어버렸다. 이놈 아버지를 모르고 그러자 소년은 더욱더욱 그칠 줄을 모르고 노파의 몸에 달라붙으며 울음소리를 높였다. 이리하여 수일이는 아버지가 생기었다. 그 뒤에도 사흘 동안을 밤낮 없이 어머니의 방에서는 아버지와 다투는 싸움소리가 그치지를 않았다. 그러나 어머니의 강경이 대드는 목소리는 차츰 차츰 애원하는 듯한 구슬픈 소리로 변하여지고 드디어는 수일의 모자는 아버지를 따라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다. 산월이도 인제는 모든 것을 단념하고 수일의 일신이 펴이도록 윤신회로 입적을 시키도록 결심한 것이다. 그들이 평양을 떠나던 날은 하늘은 맑고 바람은 쌀쌀하여 동산에서 가랑잎은 절벽 아래로 날고 대동강에는 찬물결이 금실금실 일고 있었다. 그날 그날도 전과 다름이 없이 능나도의 수양버들은 흐느적거리고 강가를 조그마한 떼생이들이 오락가락 논이는데 강 건너 모래밭에서는 유목대가 언덕에 걸려 그것을 끌어내르라 떼목 군들이 네다섯 노래를 부르면서 밧줄을 끌고 있었다. 수일이는 이같은 좋은 경치도 오늘밖에는 다시 영 볼 수 없는가 하면은 슬프고도 서러워 견딜 수가 없었다. 어머니는 대리석의 조상처럼 차갑게 굳어진 채로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았다. 울명의 줄이 당기는 대로 몸을 맡기는 수밖에 없는 그이다. 옆집에 사는 월선이 복하니 홍도니 계양이니 모든 동무 기생들이며 또 그 온 가족들이 수일의 모자와의 이별을 슬퍼하며 강 언더 길가까지 전송으로 따라 나왔다. 그들이 울기도 하고 수건을 흔들기도 하면서 무얼하고 애꿀케 부르짖는 것을 보면은 수일이는 인제는 진작 먼 곳으로 떠나고 마는구나 하고 슬픔이 치밀어 펄쩍 어머니의 몸뚱에 메어달리다. 이며 발버둥을 치면서 오마니 싫어 싫어 하고 떼를 썼다. 어머니는 듣다가 버럭 성을 내어 치맛기를 뿌리치며 부르짖었다. 왜 이래 얼굴은 얼굴은 종이장같이 종이장같이 하얗고 신경줄은 패들패들 떨리고 있었다. 노파는 얼른 수일이를 제껴 업고 몸뚱을 저으면서 달아나기 시작하였다. 수일이는 노파의 등을 두들기며 곤두박질을 하면서 울어댄다. 노파는 그제는 달리지를 못하고 그 자리에 엎치더니 저도 그만 목을 놔 채여 울었다. 아이고 도련님 왜 우심내까 본댁으로 올라가시는데 이 할미만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려 도련님을 떠나서 어떻게 내가 살갔소 원체 울기를 잘하는 노파는 오늘이야 하고 목을 놓고 서럽게 멋지게 우는지라 수일이는 그만 시무럭하여 다시는 더 울지를 못하였다. 따라가던 사람들도 모두 고름 끝으로 눈물을 훔치었다. 그때 자동차가 한 대 달려오더니 삐그덕하니 옆에 와서 머문다. 그 안에는 아무도 탄 사람은 없으나 운전수가 내려오더니 공손히 절을 하며 대감님 말씀을 듣고 모시러 왔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 하였다. 수일이는 처음으로 기차를 타고 어머니와 같이 서울로 올라왔다. 서울 본집은 무슨동 속 아득한 곳에 궁전처럼 유란하게 누워있었다. 행랑을 좌우에 거느린 큰 문을 들어서면 바깥에 사랑과 안사랑 두 채가 국화단을 앞에 두고 한 쌍의 학이 마치 날아달듯이 앉았고 돌담으로 내정과는 사이를 지었는데 큰 문 사이로 중대문이 있어 그리로 들어가면 넓은 정원이다. 역시 선조 쪽에 왕궁으로부터 하사되었다고 전환이 많지 정원에는 연못이 있으며 그 주위에는 살구, 배, 오동, 은행 이런 것들이 우거져 있다. 이 목가에 나무새를 깊이 들어간 곳에 안채가 기억자로 웅크리고 있었다. 그 앞뒤에 버들 아카시아들이 퍼지어 입 떨어진 가지가지가 흔들리고 햇빛은 얼룩이 지면서 방방울 비추는 것이다. 온 집안은 아주 지죽은 듯 고요하였다. 수일의 모자는 본집의 다음날 안채 대청마루에서 이 집 두 안주인과 그의 식솔과 첫 인사를 바꾸게 되었다. 평양 세 집을 맞이한 김천집은 나이 오십이라는데 물색 치마를 끌고 지보리처럼 헤매면서 하인이며 여종들의 분부에 수선을 떤다. 첫눈에도 제가 웃어른이라고 앞서가며 서둘기를 좋아하는 눈치가 엿보였다. 김천집은 성효가 김천 끌에 내려왔을 때 눈을 건너 잠깐 보았던 천비라는데 그렇게 보자면 정말 온갖 말허두 모두가 비방한 데가 적지 않다. 그는 그 후 딴 남편과의 사이에 기예라는 딸을 하나 낳았으나 성효가 서울에 들어앉게 되자 부랴부랴 올라와 이 집에 눌어붙은 것이다. 김천집은 하나하나 그 둘 모자를 집안 사람들과 인사를 시키었다. 그리고는 산월이에게 손을 내져 보이며 능청맞게 이렇게 늘어놓았다. 산월의 임금을 보아하니 역시 제 소나기에서 노란할 금세라 적이 안심된 셈이다. 여보 새집 이 크나큰집을 내 혼자 맡아 볼려니 죽을래야 죽을 짬도 없구려 이렇게 뼈숭이가 되었다오 아이고 참 새집은 어쩌면 그리 피어오를 듯이 이쁘 어린 딸 옥기의 손목을 잡고 딴전을 보며 노상 거만스럽게 웃줄먹 서있는 해주집은 눈살을 흐밀흐밀하며 이따금 수일의 모자를 흘겨보곤 하였다. 김천집은 이에 더 듣고 보아란 듯이 가슴을 달락시는 산월의 인물이며 임금을 축혀 올렸다. 해주집의 딸 옥기는 입술이 뾰룽하여 동그란 눈을 개울개울 거리며 수일과 산월의 신생만 살핀다. 드디어 해주집은 수고로이 새집이 올라왔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제 절 차례가 끝나자 옥기의 손을 끌고 작지 않은 몸을 저으며 저의 모녀가 있는 서쪽 방으로 가버린다. 김천집은 코웃음을 치고 해주집 모녀가 물러가는 모양을 흘겨보더니 에그 참 왜 저렇게 씨앗 먹게 생겼누 매사가 저 모양이 구서야 그리고 쯧쯧 입맛을 다시다가 넌짓 웃음을 띄우고 수일의 쪽으로 다가서더니 부쩍 안아올렸다. 휘아 내 아들 내 아들 우리 도련님으로군 그래. 그러나 의외로 무거웠던 모양이다. 숨을 시글거리며 등 뒤에 서있는 귀에 덜어. 내야 내라도 늘 도련님과 놀아야 한다. 우리 도련님도 귀에랑 잘 놀아야 하우. 숙여 올려진 수일이는 김천집 어깨 너머로 제 어머니가 얼굴빛이 하얗게 질려서 파들파들 떨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 손가락을 입에 문 채 몸을 흔들어 싫다는 신용을 하자 김천집은 개쩍은 듯이 내려놓으며 나치 선지 나를 싫어는구먼 도련님이 수일이는 수일이는 어머니의 기색을 슬금슬금 엿보면서 귀에 옆으로 다가갔다. 귀에가 방긋 웃으며 손을 끌어 맞이 하므로 그 옆에 우두커니 가 서서 좀 안된 듯이 김천집과 어머니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저것 그제야 김천집은 너터로 숨을 던지었다. 그래 어린애는 어린애 동무가 있어야 한다고 하질 아누. 저것 보 예 기에야 어서 도련님과 놀렴 그러더니 새집 하고 새삼스러운 듯이 산월이 쪽으로 돌아선다. 크나큰 집안이 이렇게 언제나 빈집같이 어린애들이 적적해 한다우 그래 이따금 기에가 갑갑해 하면 옥기한테라도 놀러갔다 오려무나 하고 보내지요 아 그러면 옥기라니 멱질린 명아리처럼 못되게 굴어 울면서 쫓아오질 안수 그러고 그 해주집이 또 여간하우 오늘도 그래 또 어딜 싸다니러 나갈 모양이 두구만 그래도 이런 큰 집에 들어앉아있는 아낙네라니 좀 체면이 있어야 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혼자서 손이 못 돌아 무진 애를 써도 그저 아는 척 모르는 척 막무 가네로 군 그래 그러니 여보 새집 대감 님이 나를 보시면은 늘 이렇게 말씀하신다오 여보게 김천집 임자가 없으면 이 집안이 원 무슨 꼴이 될지 모르겠네 김천집은 제김에 벌쭉 웃는다 그는 바깥에 바깥에만 나가면 아주 이집 대방 마님이나 대는성 시피 포장을 놓고 당기며 집안에서는 무슨 말에나 첫 허두에 대감님 대감님 하고 남작을 받들어 올리는 것이다 그러나 대감 자신은 집안에 들어와도 이 긴첨집을 보고 이렇다는 말 한마디 하는 법이 없었다 그래 내가 혼자서 모든 가도를 맡아보노라니 마루지유 말라 아이고 대박 한참 신이 나서 말하는데 산허리가 도련 날카롭게 이렇게 부르짖는다 그러니 자기 딴소리는 기담아 듣지도 않던 모양이다 김천집도 무슨 영문인가 의아스러이 돌아다 보니 바로 기해와 수일이가 손을 마주잡고 토방가를 내려가려는 참이다 어딜가 어머니의 눈초리는 엄할 뿐더러 애원하는 듯도 하며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어쩐지 부드러움이 잠겨있었다 수일이는 어머니의 무어라 말할 수 없이 무세찬 시선에 등줄이 잡힌 것처럼 되어 조금 더 더 내려갈 수가 없었다 김천집은 하도 어이가 없어 잠시 먹먹히 이 모자를 보고 섰더니 내 원 참 별꼴을 다 보겠네 하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제풀에 부하가 나서 꼬리를 저으며 제 방으로 돌아가다가 갑은작이 돌아서더니 퉁명스럽게 부르짖었다 기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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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기회 와 수일의 모자는 그제야 여종의 지시로 동쪽에 꺾어돌린 두 칸 방에 인도되었다 컴컴한 방이었다 저녁 햇빛이 아카시아 나무 가지 사이로 영창에 거밀거밀 비치는데 그것이 유별하게도 수일의 모자에게는 무섭게 보였다 산월이는 수일이를 껴안고 무엇하러 이 먼 곳에를 왔던가고 서러워 어이할 바를 모르면서 흐득흐득 느껴울었다 그러나 수일이는 너무도 권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품속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포근히 잠이 들고 말았다 그러나 하루하루 날이 가고 오는 사이에도 너무 부자연한 공포감도 조금씩 사라져 수일이는 기회와도 서로 사이좋게 놀게 되고 어머니도 이 두 어린애가 서로 조활하고 토방가에 내려가 노는 것도 거진 심상이 여기게 되었다 그래도 산월이는 이 집 사람들이 공연이 그리고 개벽스럽게도 자기네 모자를 미워하는 것 같은 느낌을 금치 못하였다 그러면 그럴수록 천진난만한 기회를 산월이도 애끈케 사랑하게 되고 수일이 자신도 더욱 기회를 따르며 쓸쓸함과 외로움을 기회와 더불어 끄게 되는 것이다 기회는 제비처럼 날쌔고 총명하며 나무 사이사이를 나는 듯이 자름질 치며 다녔다 그리고 대감집에 대감집에 대한 여러가지 지식을 쫑알쫑알 펴놓기를 즐겨 하였다 기회 내 오만이는 왜 그렇게 분주살 피우니 하고 수일이가 하루는 물은 적이 있다 얘 봐 어머니를 오만이라네 기회는 샛별같이 맑은 눈을 굴리며 웃었다 그럼 우리 어머니가 분주살 피우지 않고 어쩌겠니 그래도 이 집에서는 대감님 다음가는 어른이거든 기회의 말에 의하면 안사랑에 와서 늘 누워구는 대감님과 옥기의 어머니 해주찌과는 수상한 사이인데 수일이는 커야만 그 뜻을 알리라고 뽐을 내었다 이 안채이는 큰방에 또한 금순이라는 아주 말없고 침착한 소녀가 있었다 그는 대방마님의 소생으로 늘 방안 구석에 들어박혀서 햇빛도 보러 나오지 않는 것은 그의 죽은 어머니와 이번 동경서 객사한 오빠의 귀신들이 접한 탓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미주알 고주알 늘어놓으며 각색 노름을 차근차근 가르쳐주면서 윗동생처럼 나무라기도 하고 얼러대기도 하였다 기회가 학교에 가고 없을 때에는 수일이는 넓은 뜰 한 구석에서 돌 장난도 하고 나뭇잎으로 배를 삼아 연못에 띄우고 혼자 손바닥을 자락자락 치면서 놀기도 하였다 어머니는 방에 쓸쓸히 앉아 이 생각 저 생각에 젖으며 가끔 수일의 동정을 몸을 들어 살피곤 한다 가을 가을 바람이 불어 정원에는 나뭇잎이 우수수 떨어지었다 이것을 쓸어모은 정직이가 덕세라는 영감으로 대갑내 선대쪽부터의 하인이라는데 허리는 굽고 이는 빠졌어도 극진히 수일이 앞뒤를 보아주며 소중히 받들었다 수일이도 덕세 영감을 따르게 되어 뜰안에 보이기만 하면 비를 빼앗아 메고 달아난다 그럴 때마다 지난 날 평양의 그리운 동산에서 노파와 같이 달리며 놀던 생각이 문득 문득 일어나곤 하였다 영감은 한자리에 서서 허리만 굽실굽실 바라보며 웃는다 수일이는 제 김에 멋쩍어져 내어던지고 서먹하니 섰다가 제 발밑을 이름모를 벌레 하나가 기어가는 것을 이윽히 보고 굽어앉는다 영감은 그 뒤를 엉금엉금 걸어갔다 그러나 밤중에 어머니와 한자리에 누웠을 때에는 수일이는 어떻게 하면 슬픈 어머니를 조금이라도 마음 편안케 할 수 있을지 개교가 망연하였다 어머니는 밤중에도 두서없는 생각 밑도 끝도 없는 걱정에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전전 반측하며 풀깃 잠이 들었다가도 무슨 사나운 꿈에 화다닥 깨웠다 역시 그는 수일이를 데리고 올라온 천달부터 자기네 모자의 신상에 대하여 필요이상 공포감에 에둘려 무엇인가 말할 수 없는 불안과 후회의 염에서 떠날 수 없는 터이었다 옆에서 아무 철도 없이 잠이 든 수일이가 이제는 제 아들이 아니라는 생각이 문득 일어날 때 산월이는 더욱 마음이 아득하고 아팠다 수일이가 밤중에 눈이 뜨여 보면 어머니는 베개에 머리를 박고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흑흑 느껴오는 적이 많았다 그럴 때 수일이는 어머니의 몸에 바싹 달라붙으며 구슬픈 소리로 속삭였다 어머니 왜 울어 아니 울긴 왜 울고 산월이는 베개에서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좌우로 머리를 흔들었다 꿈을 꿈을 아니 어머니 그럼 무슨 이야기 해줘 밤이 깊은데 어서 자야지 싫어 싫어 응 수일이는 한사코 조른다 그래야 어머니를 슬픔에서 건질 뿐더러 또 어머니도 오히려 그의 이 소청을 속으로 기쁘게 알고 들어줄 것을 알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눈물진 얼굴을 보일세라 버럭 수일의 몸을 끌어안고 숨소리를 갖추었다 산월이는 역시 이 밤이 그들 모자를 축복한 채로 언제까지나 언제까지나 새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나 수일이는 어머니의 가슴 속에 깊이 머리를 파먹고 산월이는 눈을 스르르 감은 채 혼자서 중얼거리듯 나직 나직한 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수일아 어떤 깊고 깊은 산골에 가난한 홀 어머니와 어린애들 세 식구가 살고 있었구나 어머니는 그날 또 두 어린애를 집에 두고 열두 고개나 넘어서 옛단 마을에 상리를 하러 갔더랜다 음 그래 저녁해가 니엇니엇 질 때 어머니는 쌀을 한줌 얻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구나 그런데 첫 고개에 왔을 때 커다란 범 한 마리가 날아다더니 내 저고리를 주지 않으면 잡아먹겠다 하더래나 어머니는 즐겁하여 목숨만 살려달라고 옷저고리를 얼른 벗어주지 않았겠니 그랬더니 이 범이란 놈이 또 둘째 고개를 나타났다 이번엔 치마를 주워야 안잡아먹겠다 하드래 누나 음 그래 이렁저렁 고개를 넘을 때마다 어머니는 저고리 치마 바지 버선 모두 옷가지를 빼앗기고 마지막 고개에 가서는 그만 불쌍하게도 범에게 잡혀 먹혔단다 그러고든 그러고든 이놈의 범은 주섬주섬 모두 어머니의 의복을 주워있고 쌀주머니를 지고 어린애들이 있는 집으로 찾아갔구나 아가아가 문 열어다고 어머니가 왔다 하면서 범은 문을 두들겼단다 물론 수일이는 이 무서운 옛말을 어머니로부터 들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님으로 이 이야기에 나오는 두 어린애들의 얼굴까지 눈앞에 선할 만큼 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어머니와 꼭 둘이서 껴안고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포근한 행복감에 언제나 늘 듣는 이 옛말도 전혀 실증이 나지를 않았다 뿐더러 그는 이 옛말에 오빠로 나오는 어린애가 들을수록 정다웠고 자랑스러웠다 어린 누이동생은 어머니가 왔다고 좋아라고 했으나 지혜 깊은 어린 오빠는 목소리가 수상타하여 문 걸쇠를 열어주지 않는다 거 누군지 우리 어머니 목소리가 아니다 얘 오라버니가 그랬지 응 어머니 하고 수일이는 비로소 아는 표시를 한다 그저겐 어머니도 구슬픈 마음이 별안간 풀려 우리 수일이 봐 아주 옛말을 다 애고 있네 어쩌면 그렇게 정신이 좋으니 하며 잔등을 쳐주면서 기특해 한다 그리고 그리고는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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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처럼 마음이 흥건해지어 목소리를 굳게 뽑아 범의 소리로 꾸미고 아가 아가 순내를 먹어서 그렇구나 그럼 손을 보자 얘 하고 수일이는 얼른 놓치지 않고 물어본다 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않고 눈을 감은 채로 바른 손을 수일에게 내어민다 수일이는 킥킥 웃으며 어머니의 고운 손을 만지작거리고는 우리 어머니 손은 이보다 더 곱다 이에 아가 아가 일하다 재가 묻어서 그렇구나 그럼 발을 보자 얘 수일이는 이번은 어머니의 왼손을 발이라 하고 살펴본다 우리 어머니 발은 이렇게 더럽지 않다 이에 아가 아가 심벗고 흙마당으로 당겨서 그렇구나 어서 그러지 말고 문 열어라 쌀 갖고 왔다 하면서 어머니는 한 번 그 사랑스런 돈을 흡두고 흥 하고 으르렁대었다 수일이는 어머니의 이런 모양이 우스꽝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 캐들캐들 웃는다 어머니는 다시 옛말을 계속하였다 범이 암만 능청맞게 거짓말을 꾸며도 어린애가 속지를 아느니 그만 문을 뚫고 들어가라는 생각이 났지 그래 문을 세차게 당기는 바람에 오라반은 혼살이 나서 재빨리 뒷문으로 누이 동생을 끌고 세어나가 뒤뜰에 있는 높은 오동나무에 올라갔구나 범은 문을 뚫고 들어와 보니 어린애들이 간 곳이 있나 방 안을 이 구석 저 구석 찾아보아도 모르거든 그래 하는 수 없이 뒤뜰에 나와 어정어정 찾아 돌아가 애들이 올라간 나무 및 목가에 왔구나 범은 그만 펄쩍 놀라 눈을 헛뜨고 멈춰 섰단다 저녁 햇살이 빨갛게 비친 몸물 속에 두 어린애가 숨어있단 말이지 옳지 하고 범은 한 번 커다랗게 으앙 하고서 덥석 몸물 속에 뛰어들어갔단다 그리고는 사지를 가지고 혼탕 진탕으로 덤볐구나 그러나 어린애들이 보이나 어느새 간 곳이 없지 그래 범은 다시 뛰어들려고 두 발을 쳐들고 으르렁거리는데 어린 누이동생이 그만 참지를 못하고 헤헤하고 웃어대었단다 범이 놀라 쳐다보니 높은 오둑나무에 두 어린애가 올라가 있지 않간 그러자 어머니는 다시 범 목소리를 내어 아가 아가 어떻게 올라갔니 수일이는 앞집 뒷집 가서 챙기름 얻어다 바르고 올라왔지 하고 가르쳐 주었다 수일이는 오빠 대신이 되어 침착하게도 이같은 지혜 있는 대답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기뻤다 아가 아가 앞만 해도 미끄러져 못 올라가겠구나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고 이번은 연달아 애개 저런 바보야 하고 이번에는 어린 누이동생으로 변하여 범에게 경솔하게도 묘책을 가르친다 앞집 뒷집 가서 도끼 얻어다 찍으면서 올라오지 그랬구나 그래 이제는 큰일이 났단다 범은 도끼를 얻어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나무를 찍어 발거리를 하면서 올라오 누나 그제는 수일이는 조그만 손을 모아 합장을 하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드리는 신용을 하였다 하느님 불쌍한 우리를 살고 주십시오 우리를 살고 주시려면 새사슬을 내려주시고 죽이려면 썩은 사슬을 내려주셔요 수일이는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사이에 그만 이 불쌍한 남매가 자기네 모자의 신세와 같은 생각이 불현듯이 들었다 그래서 갑자기 조그만 가슴이 미어질 듯하여 소리를 내어 슬프게 엉엉 울기 시작하였다 눈물이 비오듯 쏟아져 걷잡을 길이 없었다 오 가엾어라 가엾어 어머니도 따라 울음 섞인 목소리로 수일이를 어루만진다 울긴 왜 우니 수일아 우리들도 하느님이 몰라보시겠니 왜 몰라보시겠니 옛말에도 두 굵은 새사슬이 내려와 어린애 두리를 살려주시지 않든 오 가엾어라 괜히 내가 내 마음을 언짢게 하였구나 빨리 우리 또 자자 응? 위에 서러울 게 있니 하느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는데 하니 수일이는 더욱더 소리를 높여 울었다 산월이는 자기까지 울어서는 안 된다고 마음을 가까스로 가다듬어 웃는 낮까지 억지로 지으려고 했으며 알루리 우리 수일이 우는 것 봐라 왜 우느냐 울지 말어 응? 그래 범이란 놈은 썩은 새사슬을 받아타고 올라가다가 중천에서 쑥대밭에 떨어져 밑구녕이 찔려 죽지를 않든 알루리 알루리 깔루리 우리 수일이 이제 웃을래네 그제는 수일이도 손으로 눈을 비비적거리며 금방이라도 웃을듯 웃을듯 하면서 오라반은 하늘에 올라가 달림이 되었나? 그렇단다 그럼 작은 누이는 햇님이 되었단다 햇님은 잠적해서 눈이 시리리라? 그렇단다 그래 여자니까 잠적하지 않간? 그래 우리들이 보면 눈이 부시단다 그러는 사이 벌써 동창은 밝아왔다 날이 새어 저녁쯤 하여 그날은 무슨 바람이 불었던지 아버지 윤성효가 어머니 방에 나타났다 남작은 그 당시 윤리동에 오라라는 기생첩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본집서 머물고 가는 일은 아주 적으며 또 그런 일이 서로 있다 치더라도 그때마다 김천직과 해주집과 사이에는 한바탕씩 법석한 싸움이 벌어지곤 하였다 그것은 대체로 남작이 해주집에서 자리를 하게 되어 김천집에 투기를 사기 때문이다 두툼한 입을 꾹 다물고 거무태태한 볼짝지를 호밀호밀 움직일 따름 아버지는 산월의 방에 와서도 아무 말 한마디 하는 길이 없었다 또 산월이는 산월이로 한편 구석에 박힌 채 말을 건네지도 않고 눈을 거듭도 보지도 않는다 아버지는 수일이를 불러다 놓고 한참 동안 물끄러미 들여다보다가는 끙 하고 일어서서는 사랑으로 나가버린다 산월이가 어떤 때 하도 참지를 못하고 괴로운 표시를 하면은 뭘 그럴 게 있나 너는 수일이만 소중히 기르면 되는 거야 하고 두 말 안팎해 눌러버린다 그날은 또 아버지는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수일이를 둠쑥 끌어앉더니 움츠라고 일어선다 수일이는 가슴이 달칵 내려앉았으나 그렇다고 어쩐지 울기까지는 못되었다 그래도 그는 아버지가 저를 다시 없이 사랑하고 기해하는 것을 알 뿐더러 무섭기는 할망정 아버지에게 내심 막연한 호의를 품고 있는 터이다 아버지는 방을 나와 움츠러 꿈츠러 중대문 쪽을 향하여 수일이를 아는 채 정원을 걸어나가기 시작한다 수일이는 연못가에까지 와서 시퍼런 몸무를 보니 새삼스레 어젯밤 어머니와 같이 주고받은 옛말이 생각이 나서 놀라 하늘을 쳐다보았다 하늘에도 바로 옛말에 나오는 어린 두 남매가 피신하였던 바로 그와 같은 오동나무 한 채가 목과 의에 높이 솟아있었다 이놈 뭘 보냐? 아버지는 수상한 듯이 수일이를 내려다본다 수일이는 입원은 흘금흘금 살피는 눈으로 아버지를 쳐다보다가 그만 머리가 화끈하고 등줄이 쭈뼛함을 느꼈다 아버지의 깊숙하나 번질번질한 눈이라든지 허옇게 뻗친 콧수염이라든지 굵은 목이라든지가 갈대없이 옛말에 나오는 범으로 보인 것이다 아버지 범이구나 범 수일이는 어느새 이렇게 부르짖었다 이놈 그게 무슨 소리냐 남작은 무슨 영문인지를 몰라 주춤 멈춰 섰다 수일이는 애려 신이 나서 아버지 범아이가? 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라는데 이놈은? 우원 평양 산 곳에 두었더니 그래 아버지 범아이가? 수염도 입고 눈도 갔다예 이놈? 이놈을 만나? 하고 남작은 하도 어이가 없어 말을 못하다가 가분작이 우스워지어 허허허 하고 늘어지게 소리를 내어 웃었다 불쌍한 어머니를 잡아먹어도 범은 나중엔 중앙에서 떨어져 죽어 뭐? 아버지는 눈이 희둥그레지어 되짚어 물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수일이는 그제야 겁이 버럭 생기었다 그래서 머리를 푹 숙이고 시무룩하여 아무 대답도 못한다 남작은 하여간 엉뚱강산 이 이야기가 하도 우스워서 또 두어 번 크게 소리를 내어 웃고 전에 없는 만족한 축복에 찬 마음으로 안사랑을 향하여 다시 움츠럭 움츠럭 걸어나가기 시작하였다 시절을 못 맞은 대감들이 시세까지 어두운데 타고난 욕심은 길길이 높아 턱없고 허황한 사압에 손을 대었다는 앞뒤를 연달아 번뜻하면 넘어가던 그 당시의 일이라 반석같이 아직도 튼튼한 윤 대감내 안사랑에는 못살게 된 여러 고귀한 사람들이 늙어빠진 개떼처럼 모여와서는 누워 굴고 있었다 어떤 이는 보려 위에 대사리고 앉아 담배만 빨고 어떤 이는 돋보기를 끼고 신문을 고담일 듯 하고 어떤 이는 명주주의를 들떠구에 걸고는 목침을 베고 반드시 누워 혼자서 독장사 구구를 한다 그러나 이 안사랑에는 타구가 없는지라 한결같이 모두가 문 밖에 경쟁이나 하는 듯이 탁탁 가래침을 내뱉기 때문에 저녁때쯤만 되면 구판가는 하얗게 되곤 하였다 때로는 그들은 벌떡 일어나 앉아 눈이 벌게 지어 심상치 않게 주변을 쭈럭쭈럭 하며 개구 다툼들을 한다 또 너무 그러기도 시진할 때는 옛날의 정사이며 시속의 변천이머를 호기 좋은 목소리로 고담 준논도 하여본다 그러나 대저로 말 끝은 또다시 구름을 잡은 듯한 꿈 이야기로 변하는데 그래도 그들은 가슴을 두근거리며 금시로 큰 수나 벌어지는 것처럼 엉덩이를 들먹거린다 그런 중에도 토지 경기나 금광 이야기가 되면 길을 쫑기 타고서 그 좋은 말 솜씨요 허드루 아 아 이니 그렇지니 여부 있나 를 연발하며 아 여보 왕대감 문대감 보시오 차대감 그렇습니다 등 말이 어지간히 거창하다 가장 솜씻기는 시제로 굉장한 금광을 잡아 재개하는 길이었다 그리고 언제나 그들은 다 제각기 막대한 계획을 손에 품고 있거니 하고 생각지 않고는 잠시라도 견딜 수가 없는 인간들이다 그러며 지금에 와서는 윤대감이야말로 그들이 비빌 수 있는 큰 언덕지였다 그날 또 박대감은 자기가 발견하였다는 금광 포장을 지저분히 하고 오늘만은 기어코 윤남작을 붙들어 이 금광을 채굴토록 권한다고 노상 야단이었다 그러나 이 박대감의 금광 이야기만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너무도 번번이 들어온지라 그들도 인제는 에려 시산하고 귀찮기까지 하여 대꾸나 놓지 않고 혼자 내버려 두었다 오늘도 노 기다렸으나 아직 윤남작이 그림자도 얼씬하지를 않으므로 박대감도 또 어지간히 근기가 지쳐 혼자 소리로 허! 오늘도 원! 이 대감이 운니동 집에서 못 나오시는 모양인가? 허! 하고 중얼거렸다 그러자 지금까지 목침을 베고 커다란 눈을 번득번득 쉬고 있던 감때 사나운 곰보 김대감이 또 무슨 흉한 생각이 들었던지 벌떡 뒤채어 업데이더니 그래 박대감! 하고 해 웃는다 박대감은 속이 뜨끔하였다 김대감으로 말하면 이 집 대박마님의 오라비로 한때는 그 영명이 어렸다던 인물이었으나 인제 와서는 막대한 전지와 살림도 투기에 모두 잃어버리고 죽은 누이집 안사랑에 이렇게 누워구는 가엾은 신세였다 그래도 그는 여느 낙백한 대감들과는 달라 태평 세월이며 언제나 뒤에서 껄껄거리며 비웃고만 살아간다 그리고 그가 이 집 사랑해서 밤에도 잠자리를 보는 것은 아마 해주찍과 심상치 않은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결같이 의심을 받고 있다 왜 그러시유? 박대감은 미타하여 코를 한 번 훌쩍 쉬며 물었다 그 박대감 품고 다니는 광석이 또 소전 광산에서 집어온 거나 아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유? 박대감은 눈이 희둥그레지며 불을 지졌다 헤에 내가 참말 실수로군 실수야 김대감은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은 모양이구려 박대감은 적이 못마땅한 모양이다 내가 뭐라 말했길래 그러신단 말이요? 내 말인즉 허니 광석의 성질이 소전 금광 것보다 못하질 않다는 것보다 내 광은 소전 금광 쪽과는 아주 떨어져 한경도 쪽에 있습니다 한경도 쪽에요 그러기에 분석허든 사람도 깜짝 놀라면서 이거 소전 금광보다 나으면 낫구려 하더란 말이요 허허 거참 그러기에 내가 말실수라 하지 않소 이렇게 김대감은 더 박대감의 비위를 긁으며 턱 어리를 극적극적 부빈다 그리고 헤에에 하고 다시 웃자 여느 대감들도 덩달아 깰깰 웃어댄다 그러니 박대감은 어차피 더 심사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다 동직거리를 해도 유분수요 김대감 말을 상가시요 하고 그는 한마디 오금을 받고는 아주 한심 타는 듯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김대감도 이제는 다 된 모양이요 옛날에 대관안을 드나들던 시절에 당신이 저절로 생각이 나오 그 등등하던 호기는 다 어디에 두고 사람 일만 그르치게 한단 말이요 김대감이 매형을 잘 권하여 이런 노다지가 끓는 유리한 사업에 나서도록 허기로서니 당신이 벼락을 맞을 일도 아니요 또 내 그 은공을 몰라볼 사람도 아니에다 허 이거 참 하고 김대감은 부르짖으며 별안간 별거덕 일어나 앉았다 그러자 누워있던 박대감도 되사리고 앉았던 차대감도 돋보기를 끼고 신문을 읽던 문대감도 너나 할 것 없이 모두들 눈이 둥그레 반색하며 박대감 쪽을 바라본다 박대감은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곡절인지 몰라 어리둥절하였으나 내심은 어지간히 낭패하였다 이 양반들이 제가 한 말에 이제 새삼스러이 환호할 리는 없으니 아마 늘 그들이 일제히 저를 투기하여 조롱함이라 하였다 오늘은 참 희한한 일이네 하고 문대감은 돋보기를 벗어 던진다 윤남작이 수일이를 안고 박대감 등 뒤에 유린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다 문 열리는 소리에 그제야 획 돌아다보고 박대감도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서 그만 그 자리에 벌쩍 몸을 젖히며 호기있게 웃어대었다 허허허 기다렸습니다 기다려서야 내가 기어코 붙들었구려 아버지의 팔에 안긴 채 수일이는 사랑방의 이 이상한 광경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남작은 언제나 하는 버릇으로 방 안에 들어와서도 머리맡에 선 채로 한참 동안 길을 쫑깃하고 있을 뿐이다 복이 있어 마침 잘 오셨소 잘 오셨소 하며 김대감은 박대감을 놀리는 어조로 매부되는 윤남작을 향하여 떠들어댄다 이번에는 아마 큰 수가 떨어지는가 보 아 원 박대감이 그 유명한 평안도 소전 금광과 꼭 같은 금광을 한경도에서 발견하였다는구려 아 박대감 옳죠 그래 매영 기왕이면 한번 발벗고 금광판으로 나서 보시구려 박대감 께서도 나를 몰라보시지 않는다고 하시니 헤헤헤 어디 이놈 박대감 덕분에 또 한번 사는 순하나 봅니다 그려 아 그런데 그 아는 놈이 평양 새집이나 은혜요 그놈 잘생겼다 잘생겼어 허 참 신수 좋은데 차대감도 머리를 끄덕여 보인다 김대감 하고 박대감은 송이 시퍼렇게 나서 마침내 부르짖었다 말이라니 툭해도 다르고 탁해도 다르습디다 왜 그렇게밖에 말을 못하시오 그게 무슨 사람을 망치려는 말법이오 윤대감이 긴 장죽을 노째 떠리에 땅땅 두들기며 잠시 조용하여 지자 윤남작은 혼자서 벙식 웃었다 그는 아마 방안이 조용하여 지기를 기다렸던 모양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 뒤에 연달아 수일이를 가리키면서 아주 우스워 못 견디겠다는 듯이 키키키 하고 웃어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놈 이놈이 하고 그는 아직도 아까의 유쾌턴 마음을 끄지 못한 듯이 혼자 웃어대었다 나를 보고 막 범이라고 합디다 이놈이 수일이는 저를 두고 하는 말이라 벌어 겁이 나서 아버지의 가슴에 머리를 박았다 사실도 이렇게 처음 보는 늙은이들이 사나운 바람에 빨래가 휘날리듯 미상불 무섭지 않을 수가 없었다 늙은 대감들은 속으로는 범이라니 범 중에도 가장 몹쓸 놈이지 하고 생각하였지만은 차대감은 윤남작에게 비유를 맞추는 모양으로 허허 범이라곤 좀 지나쳤는데 하였다 수일이는 그 말에 무엇이 무서운지 그만 울기 시작하였다 이놈 이놈 남작은 수일이를 쥐고 흔들었다 허허 이놈 보게 왜 우는 거야 그럼 내 이놈을 갖다 두고 또 나오리다 하며 그는 마침 잘 되었다는 듯이 사랑방으로부터 나가려고 하였다 사실 그는 이 늙은 식객들과 잠시라도 마주앉기가 싫어 일상은 이곳에 발을 들여놓지도 않지만 오늘은 무슨 생각인지 아마 수일의 자랑을 하려고 이곳으로 발길이 옮겨왔던 모양이다 아 윤대감? 윤대감? 하고 방한 대감들은 허겁지겁 부르짖었다 그들도 그렇게 신통치는 못한 게구나 그래도 이 윤남작을 붙들고 한바탕씩 늘어놓을 말이 제각각 있었던 탓이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박대감은 즐겁을 하여 일어나 황황히 그들을 따라 나갔다 곰보 김대감은 눈 밑을 그밀그밀하면서 원 누이네마저 망하려는지 범이 수라선이를 낳았구먼 놈의 애가 어디 있담? 거 제어미 평양집은 쉽지 않은 인물이드만 아 거 그래 정말 윤대감의 시인 모양 입더니까? 하고 문대감이 까맣게 때가 묻은 수건으로 콧물을 닦으며 묻는다 그래 김대감은 갑자기 심사가 좋지 않아져 변덕스럽게 눈을 떡 버치고 거야 내가 알겠소 원 별일을 다 부르시오 우리 주인공의 아버지 윤성요는 참으로 이상한 인물이었다 그의 이야기를 누구 보고나 물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아 원 그 대감이야? 하면서 다시는 말도 말자는 듯이 손을 내어 저으면서 달아나는 것이었다 다만 그 어지간히 큰 몸집은 좀 비지어 깨끗이 못한 인상을 주기도 하나 그러나 묵직한 입과 무엇인가를 늘 궁양하는 듯한 눈은 사람을 넉넉히 위압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더욱이 그의 컴컴한 과거와 불효 불굴의 피는 때로는 남의 등줄을 쭈뼛하게까지 한다 그렇기에 서도에는 옛날에 약관을 비방하는 말에 이놈 내가 내 삼촌을 몰라보고 불공 학대하다니 썩 죽일 놈이로다 하고 어떤 약관이 무고한 백성을 잡아다 돈을 바치라고 고용을 주자 백성은 소위는 삼대독자 애아드리옷이다 하였더라는 이야깃거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약관이 바로 윤성요라고 일일이 농고까지 세우며 어느 고사가나 못지않게 증명까지 하려드는 것이다 어쨌든 이만한 전설의 주인공까지 될 만큼 대담도 하고 컴컴도 하고 욕심도 남달리 사납고 참혹스러이 몹쓸기까지 하다 다행히 우리의 수일이가 그를 범이라고 불렀으니 범을 빌려 논지하자면 표범의 잔악을 품고 호랑이가 깊은 숲에 몸을 감추고 있는 격이다 그러나 용의 지도하게 사면을 살피고 한 번 숲을 나오기만 하면 소기를 향하여 돌진 맥진하는 성미였다 그러므로 아들 수일이가 자기를 불러 범이라 하였을 때 슬며시 기쁜 듯 하였던 것이다 역시 내 아들이로군 하였다 그는 본시부터도 범이라는 짐승을 퍽 좋아하여서 바깥 사람 같은 데는 제창 호피를 두어 장 윗목에 걸었으며 또 보료삼아 깔기도 하고 있다 그는 언제인가 한 번 술이 많지 하였을 때 서도서 정사턴 이야기가 나오자 허 평안도 산 것들을 맹호출림이라 하지만 숲을 나온 범이 무엇이 무서울 것이 있담 맹호 복림이야 합지요 하고 기세를 올렸다고 전하지만 과연 믿을 말인지 아닌지는 모르되 미상불 이 윤성요를 이해케 하는 지연이랄 수밖에 없겠다 그러므로 윤성요는 마치 복호처럼 호시탐탐이 좋은 계획과 사업을 찾지 않음도 아니나 다만 아직 시기가 당도하지를 않았을 따름이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의 대 윤성요가 여기 안사랑에 와서 누워 구는 늙은 축들과 손을 잡고 사업을 일으킨다든가 함은 아예 잊지도 못할 일이다 못난 놈이라니 그렇게 울게 무해 있남 윤남작은 수일이를 아는 채 국화단 앞에 내려서며 꾸짖었다 나를 보고 이놈 범이라 하고 범의 자식은 인마 울지를 않고 으르렁시는 법이다 윤대감 이번만은 정말이오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돌아다 보지 않아도 따라 나온 박대감임에 틀림없었다 윤남작은 두꺼비처럼 고개를 푹 박은 채 멈춰섰다 사실 말로 금광이라면 황한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지 몰라도 이것만은 내 장담합니다 분석하던 사람이 다 글쎄 눈이 똥그래서 소전 금광 것보다 나으면 낫다고 그러는구려 그래 내 막 대감댁으로 달려왔습니다 참말 딴 사람에 넘기기에는 아깝습니다 아까워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들도 금광을 해야 합니다 좋은 사업도 자꾸 잃고 나가야 하죠 생각해 보시구려 아 금광이란 금광은 죄다 양기자가 아니면 과연 대감말이 옳은 말이여 그럼 내 또 나오겠소 남작은 다시 움츠럭 움츠럭 걷기 시작하였다 수일이는 눈물이 글썽한 눈으로 허겁지겁 달라붙어 야단을 대는 불쌍한 박대감을 멍하니 보았다 아 원대감 또 그러시면서 달아나시지 말고 좀 조용히 들어주시오 박대감은 아주 큰일이 나서 애걸복걸이다 윤대감 윤대감 소전 금광서는 하루에 십만원을 캐어냅니다 이건 그것보다 나으면 나아요 자 내 광석을 광석을 보여드리지요 가만 계시우 내 또 나온다니까 하면서 윤대감은 눈길 하나 까딱하지 않고 중대문을 선뜩 들어서려 하였다 박대감은 너무 억막 중에 급하여 남작 악기를 질러 막으며 나섰다 남작은 가분작이 눈을 부릅뜨고 박대감을 노려보았다 이게 무슨 짓이오? 대감 그래 안집에까지 들어올 생각이오? 박대감은 아주 어른이 나서 허리를 굽신굽신하며 어 내 너무 급한 생각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더니 열없이 물러서면서 그 그럼 내 안사랑에 가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만은 윤대감은 대답도 없이 벌써 정원에 들어섰다 목가에서는 덕세 영감이 비를 쉬고 손을 훅훅 불고 있었다 황금빛 은행잎이 나풀나풀 몸물 위에 떨어지고 있다 대감은 이에 수일이를 내려놓더니 덕세를 불러 분보하는 것이다 횡랑에 들러 자동차를 불러오락해 그러더니 해주집이 있는 방쪽으로 다시 두꺼비처럼 움치럭 움치럭 걸어간다 수일이는 한참 멀거니 그의 뒤를 바라보다가 그만 한다름에 어머니 있는 곳으로 뛰어갔다 아버지가 다시 저희들 방으로 가지 않음이 어쩐지 서먹하게도 생각되었던 것이다 어느덧 추운 겨울이 북한산성을 넘어 들어와 정원의 나무습도 아주 벌거숭이가 되고 가지가지 사이로 멀리 흰눈이 쌓인 맷붕이 보이는 절기가 되었다 어떤 때 아침에 일어나 보면 놀랍게도 아카시아 살구 배 은행나무며 지붕도 뜰도 연못도 담장도 모두 눈이 부시게 하얗게 단장을 하고 있다 이런 날은 수일이는 더욱 기뻤다 슬벅슬벅 눈을 쓸어모으는 덕새 영감을 붙들어 가지에 하얗게 눈꽃이 핀 살구나무를 흔들어 달래며 저는 그 옆을 다름질쳐 돌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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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온다! 눈이 온다! 하며 떠들어대었다 영감도 나중에는 신이나 눈벼락을 머리와 어깨에 하얗게 쓰면서 나무를 얼싸안고 버둥버둥대며 웃었다 그렇다! 요즘은 별반 집안 사람에도 그렇게 무섬을 타지 않게 되니 수일이는 자연 사람을 그리게 된다 그러므로 바깥이 추워 놀 수가 없으면 그는 기회를 따라 큰방 금순 누나한테도 놀러가곤 하였다 금순이는 겨우 열 서넛밖에 안 된 소녀이나 조금 더 명랑한 웃음빛을 띠는 길이 없다 언제나 시무룩하니 앉아서 나 어린 수일이와 귀에가 노는 것을 옆보다가 간혹 킥킥 웃어댄다 언젠가는 금순이는 수일의 방에 찾아가서 홀깃 수일이를 보고 제가 서툰 솜씨로 수놓은 버선을 던지고는 산월이가 붙드는데도 아무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자기 큰방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수일이는 이 금순 누나에게 왜 그런지 불쌍한 생각도 들면서 일변 정다움도 금치 못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수일이는 옥기와는 동무가 되지를 못하였다 특히 옥기의 얄뚝미로운 눈이 마음에 거슬렸다 언제나 눈을 가지고 헬끔헬끔 보다가는 둘이 눈이 마주치면 눈 가장을 깔깃하고 축혀올리고 딴전을 보는 채 한 것이다 그리고 옥기는 한시라도 어머니인 해주집 치맛길을 떨어지는 적이 없었다 어느 날이었던가 수일이가 다름질을 치다가 돌뿌리를 걷어차고 넘어지자 마침 어머니와 같이 예출을 하던 옥기가 그 모양을 보고 캐들캐들 자지러지게 웃어댔다 수일이는 처음은 못마땅히 생각하였으나 아마 옥기가 혼자 적적함으로 저와 동무가 되자고 그럼이라 하고 일어나서 먼지를 털면서 멋쩍게 다가갔다 놀지 않을래? 그러자 옥기는 바로 큰일이나 난 것처럼 어머니에게 달라붙으며 뭐라고 제잘거린다 수일이는 무슨 영문인지를 모르고 머뭇거리니까 이번은 해주집이 막 대들듯이 나서며 왜 이 모양이야 별자식을 다 보겠구나 하고 빽 지르더니 예 내 입으로 그러렴 하며 옥기를 내 쏘아민다 수일이는 무서워 몇 걸음 물러섰다 그리고 그들 모녀가 다시 보란듯이 너플너플 걸어가는 것을 바라보며 왜 이 두 모녀가 저를 보고 그렇게 몹시 구는 것일까 혼자 생각하여 보았다 아무래도 해주집 내 일은 모를 일이었다 해주집 내에 대하여 모를 일은 비단 그뿐만이 아니다 금순 눈 안에 큰 방에서 놀고 있노라면 건너편 해주집 내 방에서 북을 두덩두덩 치면서 뭐라고 주절거리는 옆편 내 목소리가 들려올 적이 많았다 그럴 때는 금순 누나는 무슨 귀신의 침노라도 접한 것처럼 몸을 떤다 수일이는 하도 이상스러워 유리창 밑으로 살그머니 와서 해주집 내가 무엇을 하는가 하고 그쪽을 바라다 보았다 기에도 그의 곁에 다가와 내다보면서 때때로 눈을 가지고 금순이가 우습다는 듯이 웃어 보였다 어지간히 오랫동안 북소리가 울리다 버지면 방으로부터 웬 노파가 닭 과실 떡 쌀 이런 것을 그득실은 상을 맞들고 나와 마루 아래에 내려놓고 그 앞을 해줍집과 두리가 늘어앉는 어머니와 무당이 푸닥거리하는 것을 보려고 바시시 방문을 열고 마루에 나오면 뭐하나 하고 스위리가 묻는다 얜 보면서도 묻니 귀에는 뽐을 내며 푸닥거리 하지 않냐 푸닥거리가 뭐야 귀신을 쫓는 것이지 뭐 예 귀신은 경단떡을 좋아한대 그래 새카만 보재기 쓰고 빨간 치마 입구서 귀신이 꼬부랑 길로 꼬부랑 꼬부랑 찾아온 대겠지 귀신도 꼬부랑 할머니지야 그럼 그래서 뒷문으로 경단떡을 먹으러 온단다 이제 봐응 무당에 경단떡만 뿌리면 꼬부랑 귀신이 저기 달려붙지 그럼 그걸 활초 끝에 꽂아서 담장 바깥으로 쏴 보내면 그 귀신은 다신 못 온대 예 이제 할련다 상청 서른여덟 수비중청 스물여덟 수비하청은 열려덟 수비 우중간 남수비 좌중간 여수비 벼루 잡던 수비 책 잡던 수비 많이 먹고 가거라 구능왕신 수비 왔거든 많이 먹고 가거라 손신별장 수비 왔거든 많이 먹고 네 가거라 이렇게 주절거리던 무당 노파는 흥 하고 손으로 코를 풀어 즉 치맛기에 훔치더니 상머리에 놓았던 칼을 들어 저으며 눈을 그스러움이 뜨고 다시 내려 엮는다 그제는 해주집은 누굴 보고 하는 짓인지 손을 석석 비비며 허리도 굼뻑신다 수살영산 간 수비 왔거든 많이 먹고 네 가거라 먼길 객사 간 수비 왔거든 많이 먹고 네 가거라 언덕 아래 낙상 수비 많이 먹고 네 가거라 연병 질병 돌아간 수비 많이 먹고 네 가거라 지롱 객사 간meter 수비 왔거든 많이 먹고 네 가거라 곱굴 감기에 간 수비 왔거든 많이 먹고 네 가거라 역삼에 Parr여 간 수비 왔거든 많이 먹고 네 가거라 여러 각종 수비들아 많이 먹고 내 가거라. 그러나 수일과 기회가 이러고 있을 즈음 덕세 영감이 허겁지겁 달려와 수일이를 잔등에 업으며 어머님이 큰일 났다고 고하였다. 사실로 돌아와 달려 들어가 보니 어머니는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 정신 잃은 사람처럼 넘어져 있는 것이다. 산월이는 요즘 극도로 피해망상에 걸려 있었다. 어머니 왜 그러니 달려들어 잡아 흔들었으나 대답이 없다. 어머니 또 한 번 불렀다. 그때야 무어라고 신음하는 소리를 내어 손을 바들바들 떤다. 수일이는 그 손을 꼭 붙들고 왜 왜 왜 그래 어머니는 숨소리를 돌리며 아 수일이냐 수일이냐 꼭 간신히 물었다. 수일이는 벼란간 눈물이 쑥 쏟아지었다. 흠흠 울며 웃었다. 이젠 우리 수일이를 놓지 않는다. 놓지 않아. 어머니는 그러면서 수일이를 꼬옥꼬 껴안았다. 흠흠흠 우릴 귀신 보고 잡아가라고 축수를 한단다. 축수를 하는 거야. 아무래도. 수일이는 더욱 모를 일이었다. 아마 그 무당과 해주집이 귀신 붙은 경단떡을 활촉에 꽂고 우리 개로 쏘아 보내는 것일까 하였다. 그래 다시는 어머니를 놀라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런 것을 보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므로 귀신 성기는 해주집내가 또 눈치가 다를 때에는 의뢰에 곤두박질을 치면서 어머니에게로 달려와 또 할래? 또 귀신을 불러올래는가 봐? 하면서 어머니를 얼싸 안았다. 그리고는 어머니를 위로하는 양으로 아직 평양도 사투리가 섞인 말로 부르셨다. 부를려면 부르디? 무섭지 않아. 어쨌든 간에 수일이 모자는 이 모양으로 놀란 소조처럼 그날 그날을 보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렇다 할 파란도 없는지라 옛말에 나오는 불쌍한 두 남매 모양으로 오동나무에 쫓겨 올라감과 같은 무서운 일도 없었다. 오히려 수일에게는 그의 동화의 세계는 오동나무 아래의 고즈넉한 못이랄 수 있었다. 거기는 무서운 범의 얼굴도 나타나고 사나운 바람결도 스쳐가지만 진작 물결을 잡으며 그의 평화스러운 꿈이 하늘하늘 흔들리며 나타난다. 그러나 어떤 날 이 두 놀란 소조가 목가에 떨어지지 않으면 안 될 불행이 당도하였다. 그것은 바야오로 새봄이 찾아와 정원 안의 연못가에도 따스한 바람이 나붓기고 나무나무에 파란 새음이 그 속에 그림자를 잠그기 시작할 무렵의 일이다. 그날 산월이는 하염없이 심사가 불안한 가운데 수일이를 무릎 위에 앉히고서 천가지 만가지 생각에 젖어 있었다. 수일이가 자라나는 양을 보며 웬일인지 요즘은 자꾸만 옛날 일이 추억되는 것이다. 예성 재뜩마을에서 그리 구차치 않은 집 애동딸로 태어난 일. 양친의 기염도 받을 사이 없이 두 살 때 가보란을 겪어 쫓기는 청병에게 집을 태우고 어머니와 아버지를 잃었다는 일. 유모의 정성으로 여덟 살까지 불쌍하게도 그 길러나던 생각. 그의 가을에 성내 애련당골 기생 선녀집에 맞기우던 정경. 그러나 얼굴이 달처럼 둥그스레하고 마음이 부드럽던 언니 선녀는 그를 묻혀 기해하여 마치 지금의 산월이가 수일이를 사랑하듯이 언제나 제 품에 안고 재우며 한숨도 짓고 모를 소리도 하고 팔자 한탄도 하던 것이다. 언니 선녀는 곱다니 곱다니 하던 그의 이름을 산월이라 고쳐 불렀다. 산봉우리에 쓸쓸이 오르는 달과도 같다 함인가. 그 사랑하던 언니도 묵은 풀 길이 없는 슬픔이 있었던지 대동강에 몸을 던지고 이제는 없다. 어느 날 밤 선녀는 산월이를 껴안고 그의 조그만 손을 펴보며 한숨을 짓더니 내 손금도 시원한 게 없구나 하였다. 그때 산월이는 새근거릴 뿐 아무 말도 못하였다. 오늘 이 자리에서 수일이도 서글픈 얼굴로 아무 말이 없다. 산월이는 수일의 손금을 보며 내 손도 왜 날 닮았니? 하고 한숨 짓는 것이다. 산월이도 필경 하나의 가련한 운명주의자임에 틀림없었다. 그는 그 부드럽고도 고운 손에 장금을 쥐고 있다. 제 팔자가 기막히기는 이 금이 가로막혀 있는 탓이라 그는 생각한다. 수일이도 제 손금을 들여다보며 제 금이 어머니를 닮아서 기쁠지언정 무엇이 슬프냐고 막연하나마 속으로 항변하는 것이다. 그럴 즈음이었다. 그날은 어쩐지 정례의 공기가 수선수선한 품이 다르다 하였더니 해가 쭉 퍼지면서 해주집 쪽으로부터 나무새를 흔들며 징과 북 제금을 치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오기 시작하였다. 구슬하려는 모양이었다. 산월이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무슨 경련이라도 일으킨 것 같이 떨어댄다. 수일이는 어머니의 목덜미에 메어 달리며 괜찮아 괜찮아 하고 부르짖었다. 어머니 난 힘이 세다야? 힘이 세서 괜찮다. 나 귀신커든 거 무섭지 않다? 이 집에서는 봄이 되면 따뜻하니 안태꽃이요 사람이 아르면 걱정이니 사신꽃이요 불길한 궤가 나오면 예방꽃이요 가을이면 배부르니 철벌이꽃이다. 그날은 바로 신춘을 맞이하여 처음 벌어지는 천신꽃으로 새 재찬을 베풀어 조상의 신령을 비롯하여 흩어져 있는 사방의 재신을 청하고 무병식재와 장수다보 소원성취를 비는 것이다. 해주집이 더구나 굿을 세우며 김천집도 못지않게 귀신으로 의아는 터이라 이런 때는 5월 동주도 의치가 맞아 굿이 진행된다. 그리고 일가 친척도 모여 온 집안이 떠들썩하게 소동을 피운다. 한참 징과 장고 재금소리가 집안이 떠나가게 울려드니까 가분작이 요란한 소리는 잦고 무당이 흔드는 방울소리와 같이 그 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요원한 소리가 사람의 폐부를 찌르면서 들려온다. 필경 축수를 시작함이었다. 모자는 숨을 죽이고 서로 껴안고서 빨리 무서운 굿이 끝나기만 빌었다. 이리하여 두어 시간쯤 지나서 일까 굿도 저기 가경에 들어 무당의 권수에 이르게 되자 수일 내 방 밖에서 여종의 목소리가 들렸다. 상대관과 큰 도령님의 귀신 맞이를 하신다고 도령님 모으시고 나오시라 여쭈옵니다. 산월이는 얼굴이 하얘지며 반사적으로 일어섰다. 수일이도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따라 일어서며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그의 손을 잡는 어머니의 손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말 한마디 못하며 굿마당을 향하여 한발 한발 옮기기 시작하였다. 그도 역시 악기를 쫓아야 하며 죽은 사람의 혼신은 나아가 의아여만 되리라고 굳게 굳게 믿고 있는 것이다. 산월이는 무엇보다도 죽은 사람의 혼신이 저희들을 착해지는 않을까 무서워한다. 저기는 안채 우편 끝 해주집 내로부터 가까운 조금 언덕진 곳으로 허다한 일가 친척이며 구경꾼들이 산더미처럼 둘러서서 야단 법석이었다. 수일의 모자가 나타나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일제히 그리로 쏠리고 굿마당의 공기는 한층 더 소란하여졌다.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 수근수근 거리는 자 선웃음을 치느니 놀라 무어라 부르짖는 사람 가지각각이었다. 파도 치듯이 흩어지며 내어주는 자리에 들어서며 산월이는 마음을 억지로 진정하려 새하얀 얼굴을 위로 향하고 호흡을 갖추었다. 원무당은 머리에 범수염을 단 굴개를 쓰고 몸에는 구근복에 붉은 띠를 졸라매고 한 손으로는 무선을 번뜩이고 한 손으로는 방울을 흔들며 대를 든 창부 무당을 앞에 두고 무어라 주절주절 거린다. 때때로 그 방울은 절렁절렁 울리고 그럴 때마다 무선은 하늘을 가리키며 군복에 단 천릭 활개를 친다. 해주집과 김천집은 항공항무가 공순의 뜻을 표하여 두 손을 비비며 백배하면서 원무당의 권수를 듣고 있으며 창부 무당이 든 대에 붙은 종이가 펄럭펄럭거리니 혼신이와 접함이었다. 그것은 불행히도 동경서 객사한 큰 도령의 혼신이라 한다. 굿 주인이 되는 해주집과 김천집은 잔풍에 기름땀을 내어 도끼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다. 군마당에 모여 쌓인 사랑 가운데는 안사랑에 와서 늘 묻혀있는 김백작의 얼근뱅이 얼굴도 섞여 있었다. 그는 두어 번 코를 훌쩍하고서 곱게 마고자를 입은 옆구리 부인에게 넌지시 말을 걸었다. 세대기원 사색이 되었구려. 부인이 홀깃 돌아다 보니 흉아 뒤웅한 곰보대감이 가묻는 언저리를 끔벅끔벅 하고 있다. 그는 얼굴에 힘줄이 발라 눈을 감아야 입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래 부인은 펄쩍 놀라 슬며시 자리를 옮아 숨어버렸다. 그러나 아직 김대감은 눈을 뜨지 못하고 끔벅끔벅 거리며 저의 모자를 잡아가는 것도 아니겠거니와 도대체 이때 다 미신이거든요. 그렇게 겁을 낼 게 있어? 헤에 그렇기에 이 집 윤대감도 구실하니 필요없다고 합니다. 그저 내가 이렇게 윤대감 대신으로 나오기는 나왔지만. 그리고 비로소 눈을 떠보니 아까 그 부인은 간대가 없다. 그래 극기야 노염이 나서 목젖을 꿀꺽거렸다. 두어 번 두리번 두리번 훑어보고 목젖을 꿀꺽거렸다. 그때 원무당은 핑핑 이삼십회나 커다란 원을 그리며 선물을 하더니 고줏 멈춰서서 길이 육척이나 되는 삼지창을 휘어잡고 하늘을 향하여 무얼하고 부르짖는다. 산월이는 이렇게 무시무시한 굿을 처음 보았다. 온몸이 녹아져오며 정신이 아찔거리어 마음을 안타까이 겁잡으려 수일이만 부득부득 껴안았다. 군마당도 일제히 긴장된다. 원무당은 삼지창을 휘두르기 시작하니 창끝은 눈이 부시게 번쩍거린다. 그리고 사나운 눈을 부릅뜨고 사방을 노려보며 더욱 줄기찬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그것은 수일의 이복형인 큰 도령의 혼신이 창부무당이 든 대에 나타나서 제가 사자에 붙잡혀 지부왕 앞에 나가던 이야기를 펴놓는 넌지였다. 하명이 그뿐인가 때가 되었느냐 저승지 부왕전에서 팔배특배 자누와 성화창례로 잡아오랴 분부가 지어마니 망연금을 손에 들고 새사슬 비껴차고 활등같이 굽은 길로 살같이 빨리 나와 앞산에 에막치고 뒷산에 장막치고 마당 한가운데는 명패끼 끝에 꽂아놓고 일직사자 월직사자 강림도령 봉에 눈 부릅뜨고 삼각수 거스르며 문지방 가로짚고 나서누나 그러자 둘러선 슬마리들이 징과 장고 받고 올 새 재금을 일제히 치고 흔들며 때렸다. 집이 무너지고 나무가 떠나가게 요란하다. 그제는 원무당은 삼지창을 하늘 높이 휘두르며 또 무어라고 주절거리자 대를 든 창부무당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대는 사납게 흔들리고 종이 갈기는 더욱 펄럭펄럭거린다. 주인은 소연하게 들끓으며 부인네들은 무서워 대편을 향하여 손을 비비며 빈다. 그런데 웬일인가 저주의 대는 막 수일의 편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창부무당은 눈을 들이감고 숨을 헐떡거리며 무서운 얼굴로 육박한다. 무서워 사람들은 얼음이 꺼지듯 흩어진다. 원무당은 그 뒤를 우리 안에 든 미친 맹수와 같이 삥삥 돌며 춤을 춘다. 엄마! 수일이는 비명을 지르며 어머니에게 얼굴을 틀어박았다. 어머니는 넘어질 듯이 옮쳐서서 수일을 한 손으로 껴안은 채 한 손으로는 다가오는 데를 물리치려고 애를 쓴다. 저 무당연 해주집과 짱개로구나 하고 구경꾼 가운데서 누구인가 부르짖는 자가 있었다. 무엇이 어째? 해주집은 돌아서며 악을 바친다. 짜긴 무얼 짠단 말이야? 원무당은 더욱 귀가 세어 너펄거리며 미처 날뛰고 대도 더욱 수일의 모자 쪽으로 육박하며 곤두박질을 친다. 빌구려 비세요! 평양집 비세요! 사방에서 모두들 이렇게 부르짖었다. 빨리! 빨리 빌어요! 수일이는 얼굴을 파묻은 채 조그만 손만 머리 위에 내놓고 살살 빌어대었다. 그러나 일순간 저를 껴안은 어머니의 팔 힘이 탁 풀리면서 그만 어머니는 아찔하여 그 자리에 쓰러졌다. 수일이는 어머니의 위에 엎어치며 어머니! 어머니! 하고 발이라도 대인 것처럼 비명을 지르며 울었다. 어머니는 아주 상기하고 만 것이다. 어머니! 어머니! 무당은 아주 의기가 양양하여 사자의 노을을 계속하였다. 이봐 망자야! 어서 바삐 나서거라! 천둥같이 지르니 가택이 무너지고 우주가 바뀌는 듯 일신 수족을 벌벌 떨고 진태이곡 되었을 때 강림도령 달려들어 한 번 잡아 낳았고 치니 열 손에 맥이 없고 두어 번 낳았고 치니 열 발에 맥이 없고 삼세 번 낳았고 치니 폈던 손 뻗은 다리 감출길이었구나 머리에 천상옥 이마에 벼락옥 눈에 앙정옥 혀 밑에 바늘을 단단히 걸어놓고 입에 함우 들려 귀에 새 채워놓니 명이 끊어지는 소리 대천바다 한가운데 일천석 실은 중선 닷줄 끊는 소리 같다. 수일의 모자는 그 자리로 남대문박 양인병원에 떠매어 갔다. 그날 밤 두 모자를 문 안 갔던 김천집은 밤이 아주 깊어서야 인력거로 돌아왔다. 김천집도 오늘 군마는 하도 수상하게 생각되었다. 필경 이 해주집 년이 하고 의심하기 시작하니 끝이 없었다. 아직 3월 초에 밤 공기는 차갑고 하늘에는 별이 총총한데 진주 모래를 뿌린 은하수 위에 하얀 반달이 떠 있다. 봄바람은 첩 죽은 귀신이라더니 원 거짓말인가 김천집은 혼잣소리로 중얼거렸다. 살 밑으로 포근포근 들어 안기지 않고 이렇게 얼음같이 차담 그가 대문가에서 인력거를 내리고 중대문으로 쑥 들어서려 할 참이었다. 연못 건너편 배나무 숲속에서 무엇인가 버석버석 소리가 난 것 같았다. 그는 놀라 그 자리에 멈춰 서서 그쪽 편을 살펴보았다. 사방은 다시 고요하여 지었다. 연한 달빛이 희물어 가니 숲을 비추었는데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거리는 것이 보인다. 그 원 모를 이리로다. 나뭇가지가 바람에 그랬나? 혹시 덕새 영감이라도 지나갔나? 그때 누구인가의 흰 그림자가 걸핏걸핏 나무새로 달아나는 것이 보였다. 그러자 뒤로 커다란 검은 그림자가 황망히 그것을 붙잡으러 쫓아간다. 나무에 옷이 걸렸던지 가지가 꺾이는 소리가 들렸다. 놔요! 김첨집은 가슴이 화끈하였다. 이 연놈들이로구나. 틀림없이 혜주집의 목소리였기 때문이다. 놔요! 헤에 하는 능청맞은 사내의 웃음소리가 들렸는데 그것은 김백작의 목소리다. 어서 놔요! 놓아 놓긴 왜? 돼지! 이 돼지! 돼지? 헤에 날 돼지라고? 하더니 김대감은 가분작이 공박하듯이 괜히 그래야 소용없어. 소용없는 거야. 오늘 일은 그게 다 누구의 작가니냐? 응? 그런 무당년이 어디 있냐? 아이고! 무슨 소릴? 옳지! 역시 해주집년의 작가니로구나. 김천집은 그제야 큰 비밀을 잡은 것처럼 기뻐하였다. 웃은 소리라니 소른소른 내 말을 들어야지. 결단이다. 암 그래야지. 아이고! 날 죽이려우? 놔요! 아이고! 놓지 않으면 소릴 지를 테야. 그래! 용이 있나?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걸 가지고 그래 그래 가만히 있어. 나 죽어요! 나 죽는다! 요즘은 어떤 딴 녀석이라도 생겼냐? 왜 날 그렇게 푸대접을 하는 거야? 검은 그림자가 해주집을 안아 옆에 있는 청간으로 끌려들이려는데 여자는 안 들어간다고 두 손을 내저으며 야단을 치는 모양이다. 이 연놈들! 김천집은 다시 한 번 혼자 소리를 중얼거렸다. 해주집이 요즘 김대감을 전같이 밤중에 끌어들이지 않던 모양이라. 오늘 밤은 김대감 자신이 해주집의 굿 관계를 기화로 협박하여 투입하였음이었다. 전혀 온 알른 고양이 같이 잘 혼난다. 김첨집은 입을 삐죽삐죽 하였다. 애려 속이 희원한 것 같았다. 무당년과 짜고 수일이를 죽이려고 망할련 잘 혼나봐라. 그래 그는 기침소리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나무새를 지나서 안채 제 방으로 향하였다. 돌 도방가에 이르렀을 때 불현듯 무슨 생각이 들어 다시 멈춰서서 인기척을 살피었다. 청간 쪽에서는 잭소리 하나 나지를 않는다. 하늘을 쳐다보니 아카시아 나무는 모두 엉거주춤하니 늘어서서 검은 가지를 바람에 희저우며 너풀거리는데 그 새로 한 조각 깨어진 구름이 달빛을 받고 쓸어두어 있다. 가분자기 김첨집은 일종의 질투감을 느끼었다. 그래 가슴을 떠밀듯이 재리고 대청마루에 선뜻 올라섰다. 그리고 뒷문을 열어 젖히더니 요정들이 자고 있는 건넌체를 향하여 고함소리를 질렀다. 벌써들 꺼꾸러져 자는 거냐 벌써 꺼꾸러져 자 네 이번은 고양이 하품하는 듯한 요정의 목소리가 들리더니 영창에 조그맣게 불이 비쳤다. 그리고 두서넛 요정의 얼굴이 나타난다. 무해구 오늘은 수상하다. 뜰 안에 도종놈이 들어온 것 같다. 네 역시 힘닿지 않는 대답이다. 흥 내라니 김첨집은 못마땅하여 혼자 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저도 한 번 입을 삐죽하며 네 하고 흉내를 내어보았다. 어서 썩 사내들을 불러내어 뜰안을 뒤져보지 못하겠니? 네 선다름에 제 침방으로 들어갔더니 그는 더욱 가슴속이 술렁거리고 심사가 평안치를 안았다. 언제나 밤에는 공허를 느끼는 그였다. 그는 홍곤이 잠이 들어있는 귀에 엉덩이를 걷어찼다. 귀에는 펄쩍 놀라 일어나 앉는다. 병원에 내일부터 놀러 가거라. 밑도 끝도 없이 김첨집은 귀에 보고 역정을 부렸다. 알았냐? 알았어? 알았으면 대답을 해야지. 배라 먹을 년. 귀에는 영문을 모르고 잠꼬대처럼 응거렸다. 흥 김첨집은 코웃음을 쳤다. 모두 망할 년들. 고양이 소리들은 왜 하노? 바깥에서는 사내들이 벌써 나와 돌기 시작한 모양으로 두런두런한 소리가 들린다. 김첨집은 그래 프리나케 나가더니 대청마루에 서서 불을 짓는다. 이 연놈들 청간에서 뭘 하느냐? 거기를 뒤져라. 뒤져. 거기를 봐라. 사내들이 그곳으로 몰려가는 모양이다. 김첨집은 고무신을 거꾸로 끌며 내려섰다. 아무도 없는데요? 아무도 없다니! 김첨집도 날개가 돋힌 듯이 달려가 보았으나 벌써 청간에는 지 한 마리 없었다. 어디선가 쳤다고는 소리가 들린다.